무얼 라면 먹을 게 있어라 이게 츄덕사토인가요? 네 보완하만 주시겠어요? 네 계시값 보내드릴까요? 예?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연서는 아이스크림 가져왔는데 나도 먹어야지 자 츄러스 핫도그입니다 싫어하는거야? 잘됐다 자 다행입니다 우리 연서가 싫어 안되네요 계피가루를 뿌린 츄러스 핫도그 음 소시지가 많았어 맛있는데? 먹어요 그 앞에 아니 잠깐만 맛있는데? 니가 배가 안올거라 그래 츄러스의 바삭함과 흑뚝사토구 아까 연서 맛있더라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닌데? 먹을만한데? 이거 과자만 먹어봐 고급스러운 느낌 이거 나가기 꼭 먹어 왜냐하면 과자 꼭 가서 먹어 뭐? 아니 안먹을거야 먹을거야 손으로 잡아 빼 2,000원이면 충분하겠구나 무슨 4,000원씩 빨냐 아침 먹으러 먹으러 살아야죠 이걸로 저녁끝 치킨 저기요 그래서 팝트는 하길꺼니 왜? 자 지금 이렇게 거뜬 바삭하고 그래서 먹을만한데 아무래도 뭐 오토파크가 비싸긴 하네요 4,000원이라니 맛있게 드셔보시고 멋진 하루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진짜 아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